워두싱 왕노 양 워두싱 샹샹노쌍 워두싱 링구쌍 워두왕 비키야 워두싱이 무슨 말이야? 음 나도 몰라 음 근데 그냥 부르는 거야? 어 근데 이 노래 되게 좋지 않냐? 음이 되게 음이 좋긴 하다 근데 뜻도 모르고 가사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설아야 음악이란 말이야 그렇게 막 꼭 뜻을 알지 못해도 그렇게 언어가 필요 없는 그런 안녕하세요 어? 반장이 왔다 어? 남반장 왔어? 잘 왔다 왜 불렀냐? 남자가 한 명 필요해서 비키가 틱톡 상황극 찍을 거래 상황극? 나 연기 못해 그래 아 연기? 그거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디렉션? 다리 다이렉션?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돼 나도 몰라 비키가 틱톡에서 하트 많이 받는다 그래서 너네 데뷔 시켜주는 거잖아 내가 딱 영상 올리면 딱 너네 태그 걸어주고 딱 서로 좋자고 하는 건데 참 아 그래 알겠어 뭔데 뭐 하면 되는데 음 어 우선 너가 이렇게 걸어와 이렇게 걸어가면 돼? 어 그런 다음에 뭔가 발견하고 딱 놀래 이렇게 걸어간 다음에 뭔가 발견하고 놀래? 어 알겠어 어 찍는다 하나 둘 액션 원 더 싱 왕루샹 원 더 싱 왕루샹 원 더 싱 왕루샹 원 더 왕 컷 좋아 좋아 근데 노래는 왜 부르는 거냐? 하 얘가 뭘 모르네 이 노래가 깔려 있어야 책 쪽에서 하트를 많이 받는다고 하트충이네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낫지 다음 서러 나? 어 너는 손에 이걸 쥐고 있다가 떨어뜨려 떨어뜨려 응 알겠어 자 소아 좋아 서러야 레디 액션 원 더 싱 왕루샹 원 더 싱 왕루샹 원 더 싱 왕루샹 원 더 싱 왕루샹 컷 좋아 잘했어 이제 남반장 또 넣어요? 어 너는 설아가 떨어뜨린 걸 이렇게 주워서 저기요 저기요 이거를 저기요 알겠지 저기요 저기요 자 준비됐지 레디 액션 동당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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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좋아 다음은 너가 찍어줘 오 오 자 내가 이렇게 뒤돌아 있다가 갑자기 뒤돌아보고 어머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봐봐 아 알겠어 레디 액션 어머 컷 됐지? 뭘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왜 몰라? 다 아는데 너만 몰라 지금 베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시청자로 하여금 해석하는 여지를 주는 거지 이 잘 만든 작품은 말이야 열린 결말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게 먹힌다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래 이제 편집하면 금방 완성되는 거야? 어 봐라? 이제 내가 폰으로 금방 뚝딱 편집한다 이제 내 입문은 끝났지? 아 수고했다 야 근데 맨 입으로 출연 시키냐? 쭉 이 찬장 열면 과자 있어 그거 먹어 참 과자로 떼으려고 그러네 어우 오고 또 찍을 거 없어? 나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또 부탁해 그래 언제든 필요하면 말하고 오 어르신 왕루샹 우어로 징싱노왕 그 노래 그만 좀 불러 아 나도 안 부르고 싶은데 자꾸 입에서 맴돌아 흥얼거리게 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참 안 온다 어르신 왕루샹 똥땅띵땅루샹 아 난 죽었다 아이고 다 됐다 벌써? 아 뭐 컷이 몇 컷 안되니까 보자 보자 턴 어디신 왕루샹 그룹 Ash teri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백설아가 떨어뜨린 머리끈을 주워서 줬는데 저기요! 하니까 오비키가 뒤돌아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작자의 의도는 열린 결말로써 떠나간 연인과 앞으로 올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지 설아가 아주 해석을 잘하네 지금 지어낸 거 같은데? 아냐! 설아 정답! 이상한데? 자 그럼 올린다! 그리고 대성공하자! 그래! 중국 틱톡 상황극 찍기 대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